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 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수간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제 좀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선거 문제에 할애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이렇게 나오시는데 참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참 그렇게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신문이나 방송사를 보게 되면 다 눈,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그런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자질구려한 일들만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그냥 딴 방향으로 모르고 가지 않습니까 눈앞의 이득을 좀 넘어서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선거 문제라는 것은 참 아주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자유라든지 항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그냥 아삭아버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별도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공데일리의 이런 파주얼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한 분이 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자꾸 발표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를 괴롭히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별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여러분 일단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사는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큰 죄악이 권력을 만드는 과정을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가 주도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권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고를 쓴 것까지 그렇게 덕표수를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훔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쁜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문제를 일단 제 첫적으로라도 옳지 않은 일이고 대단히 부정의한 일이고 부정직한 일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있지만 그런 일을 뻔히 아는 상태에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입을 다물 수가 없고 다물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까 이런 분들 같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진 나라가 10년 20년 정도 반복되게 되면 뭐가 여러분들 여기에 남아 있겠습니까 문정권 5년 동안에 국민들 여러분들 안면 몰수하고 그냥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게 예고편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 양반들이 실수를 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그래도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짧은지 눈앞에 이익만 보는지 그렇게 참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옳지 않은 일이다 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선거를 사기를 치는 거가 일상화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쉽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선거 사기를 외치겠습니까 선거 사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누리는 그런 세력들이 하나의 계급을 행성하겠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 계급을 행성해가 뭘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누어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누구 이익을 이런 빼앗아야 됩니까 보통 국민들의 이익을 약탈하거나 수탈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런 돌아가면서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서울구청장 25자리 가운데 24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후보의 고향이 여러분 호남이 19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처갓집하고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20군데인지 21군데일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선거 부정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급을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러시아 여러분들 프로레테라의 혁명을 통해가지고 레닌이나 스탈린이 새로운 계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계급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해먹는데 그걸 좀 더 잘 해먹기 위해 가지고 누구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중국 공상당하고 손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 공상당은 속국처럼 부리는 것 대신에 일부 정치 세력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한국사 전편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중국에 여러분들 줄을 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에 이런 나라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 유전자를 버릴 수가 없을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람들 만나보면 나한테는 피해가 없을 겁니다 나는 그런데 관심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기 마시죠 물 마시죠 체제라는 것이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체제를 떠나지 않는 한 정책이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제도라는 것이 법의 이름으로 조세를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준조시의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면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체제로부터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백번 양보해가지고 지금 세대가 여러분들 악해가지고 그렇게 선거부정이 고착화된 나라를 만들자고 싶습니다 그럼 후손들은 뭡니까 후손들은 아무 여러분들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선조들이 선거부정을 묵인하고 방조해가지고 완전히 노예처럼 살게 됐을 때 후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한말의 여러분들 그 조상들이 잘못된 이런 판단을 내려가지고 80년 100년이 흐른 지금도 한반도의 북쪽은 김시 왕조하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남 이승만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이 없었으면 그냥 공산주의 하에서 사는 것이 제격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소위 큰 인물이 시대를 꿰뚫고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든 한국 동포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 선거에 이토록 무관심한 사회지도청을 보거나 국민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가지고 개인적 자유를 향료할 수 있는 거는 능력이나 권리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크게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이나 캐나다로 다 옮기겠죠 전번에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이런데 한 천만 명 정도가 이렇게 떠났으면 베네수엘라 가운데서 이런데 그래도 상류층들은 54만 명이나 미국을 위주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스페인 행팬이 좀 나은 사람들은 스페인 그 다음 영 안 되는 사람들은 남미 국가의 난민처럼 그렇게 떠돌지 않습니까 집도 여러분들 기둥이 있고 대들부가 있는 것처럼 선거는 기둥 대들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 부정이 100일 하에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의 공적기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처신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또 권력이 그쪽이 넘어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반들이 다음에는 얼마나 야무지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국힘당 내부에서 또 다 입 다물고 그냥 여러분 근거 없는 그런 낙관론에 다 취해가지고 그냥 그 눈앞에 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다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좀 깨어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죠 가는 길이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러자는 것이 아니고 제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 해결을 위해 그렇게 어렵나 이야기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못 쓰게 하면 되는 겁니다 QR코드를 가지고 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투표용지라는 것이 이 정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투표관리관의 삽적 도장인데 그것도 못 쓰게 하고 다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제3의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입해도 전혀 여러분들 변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정말 악한 인간들입니다 이 선거 사기를 기획하고 이것이 부역한 인간들은 그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면 가장일 거고 어머니일 거고 그런데 자식들한테 이렇게 큰 멍에 굴레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이런 덕을 보겠다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더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각성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